이번 영상은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은 아니구요 버지니아주에서 외국 곤충을 합법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뉴욕의 시간이라는 친구에게 영상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생물들은 아래에서 애벌레, 성충까지 해서 짝씩기하고 번식을 해서 키운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생물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모습이 굉장히 부러운데요 어쨌든 한번 함께 보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뉴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정부른님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골리아투스라고 아프리카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얘네들이 발발거리고 잘 나는 그 꽃무지의 특성이 역시 있어요 좀 많이 크면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지금 일단 가장 흔한 종이 이 골리아투스라는 애들이에요 지금 막 날라갈까봐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뚜껑을 들고 있거든요 잘 날르고 오줌도 잘 싸고 그래가지고 얘가 일단 가장 흔한 여러분들이 아는 골리아투스죠?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얘가 순놈이고요 얘네들도 똑같은... 아이고... 나와라... 똑같은 골리아투스인데 지금 패턴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알바투스라고 패턴에 닉네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얀 면 할수록 허드리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후식을 시작을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엄청 빨발거리요 그래도 얘는... 얘가... 얘가 후식을 아직 안 한 애예요 그래가지고 좀 얌전하네요 자 여러분들 굉장하죠? 이 골리아투스라는 꽃무지는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 나르고 배고프면 먹이 찾으려고 나르고 암컷이 지나가면 페롱은 냄새를 맡아서 짝짓기 하려고 나르고 그냥 햇볕 받으면 그냥 날라요 그냥 근데 영상 찍어준다고 야외에서 굉장히 대담하게 해주신 겁니다 진짜 날라가거든요 이 골리아스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발색이 굉장히 다양해서 세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품으면서 키우는 친구들입니다 성층이 되었을 때 발색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기대감 말이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꽃무지인 골리아투스들은 곤충매니아들에게 꿈의 대상이었고 저 또한 이 친구의 꿈을 가지면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뭐 키워보거나 살아있는 거 그냥 뭐 털도 못 봤어요 지금 보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발톱이 더무강에서 맨손으로 손에 올리게 되면 피부가 찢겨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음 표분만 손에 올리거나 살아있는 거는 증감을 잡아서 살짝 들어올리는 정도만 하죠 두째 뜬 만약 저렇게 큰 꽃무지를 본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손모가지 날라가본게 그리고 이 친구들은 굉장히 신기한 게 또 있어요 개사류랑 단백질, 헬스 보충제도 유충 시절에 먹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두째 뜬 영상을 제공해 주신 유혹의 시가님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눌러 놓으시면 다음에도 또 이런 신기한 친구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다음에 만나요 쌔쌔 ну 음